안녕하십니까. 중량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웅입니다. 알면 돈이 되는 은퇴 후 복지 혜택을 함께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은퇴 후 재취업을 위한 어떤 일자리 사업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선정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꾸 노인이라는 말을 반복하게 돼서 저도 그렇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업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단어를 자꾸 넣어서 부를 수밖에 없네요. 다르게 제 마음대로 부르다가는 여러분들도 헷갈릴 테니 말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를 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시겠다고요?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지난 영상부터 보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난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것부터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하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오늘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지자체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남은 주요한 내용으로는 어떻게 참가하는지 대상자 선정 기준은 뭔지 어딜 가서 참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상 기준입니다. 공통사항이에요. 당해년도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상태. 노인 독신 가구 및 경제 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 세대주의를 우선하게 되고요. 직업이 없는 노인을 우선하게 됩니다. 이런 조건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계신 분들.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취업 알선형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취업하고 계신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람들은 이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중복 참여할 수 없는 거겠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참여 방법은 모두 삼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일단계는 시군구 또는 수행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관련 서류가 뭐냐 하면은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그리고 관련 자격증 사본 이건 해당자에만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이렇게 1단계 서류 제출을 하게 되면 2단계로 넘어가는데요. 2단계에서는 관련 기관에서 여러분들의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해서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았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우선으로 선발하게 된다네요. 선발기준은 사업별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신청방법 마지막 단계 3단계는 사업별로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고 사업에 참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 중에 선정하는 심사기준을 한번 대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공사업은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선발하고요. 사회서비스형은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영량, 인성, 대인관계역량, 유관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형 사업단은 관련 분야 자격증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수급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발하고요. 마지막 취업알선형은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됩니다. 이제 노인 일자리 참가서류를 신청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음동명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노인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하셔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사업수행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만든 것들이 대우분입니다. 또한 복지로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가셔서 집에서 편안히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가면 되는데요. 민원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알려주는 대로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진행하면 아주 쉽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화 1544-3388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를 걸으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면 돈이 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복지 정보. 시간으로 은퇴 후 재취업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 감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복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